안녕하십니까 주식아재의 대니엘 윤희입니다 최근에 한 1, 2주간 주가가 너무너무 안 좋았죠 인플레이션이다 또 미연준의 금리 인상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폭락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알려드리고요 또 향후 제 방송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여러 가지 주식에 관한 부분들을 기본 상식부터 중급까지 그런 기초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크게 소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는 오리엔테이션 위주로 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질 때 바닥에 찍었다가 다시 금방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것인지 또 중정기 관점에서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대니엘 윤희이 보는 주식 종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끝까지 보시면 오늘 또 알찬 종목을 하나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 투자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으로 투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림에도 나와 있다시피 제 차 안 했던 분이 벤자민 그레이엄으로 해서 다섯 분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 저기 수염 많으신 분들 여기 보이시죠 저분이 다우 이론에 창시하셨던 찰스 다우입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 대표적인 게 어디죠 다우 지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게 찰스 다우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와 함께 앞으로 주식 아재 시간에 이 대니엘 윤희이 한 분 한 분 한 분씩 어떤 방식으로 투자했는지를 좀 알아보고요 우리도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좀 배울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벤자민 그레이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요 다음에는 벤자민 그레이엄이 만들었던 지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PER, PBR, PSR 뭐 이런 기본 지표부터 아까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벤자민 그레이엄의 제자 워런 버핏이거든요 워런 버핏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ROE에 대한 부분을 오늘 잠깐 맛보기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니엘 윤희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종목 오늘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기술적 분석의 벤자민 그레이엄 꼭 기억하시고요 벤자민 그레이엄 이전에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퀀트 투자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퀀트 투자의 정의 초록창에 한번 보시면 검색해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초록창에 나와 있는 검색을 결과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바로 이렇습니다 오로지 숫자에만 기반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고요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벤자민 그레이엄이 만들었던 주가 수익 비율 PER인데요 앞에 여기 저라는 말이 있죠 낮은 주가 수익 비율을 가진 회사를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 바로 옆에 보이시죠 저주가 순자산 비율 이거를 한국말로 이렇게 했고 영어로 하면 PBR입니다 Price Book Ratio라는 약자고요 PER은 저주가 수익 비율인 영어로 하면 Price Earning Ratio입니다 이 Ratio의 약자는요 R인데 Ratio는 무슨 비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비율이라는 것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가 수익 비율 저주가 순자산 비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말이 길으니까 짧게 PER, PBR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다음 거요 주가 매출액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Price Shell Selacious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PSR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숫자로 표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퀀트 투자가들은 모든 것을 숫자에 기반해서 이게 높은지 낮은지를 따져보고 이게 보통 시장 가치보다 더 높게 평가되어 있다 그러면은 투자를 하는 그런 방식을 쓰는 게 퀀트 투자라고 하는 거고 저도 퀀트 투자를 배웠고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퀀트 투자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3번에 보면은 자기 자본 수익률 오늘 내 키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빨간 표시를 제가 드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벤자민 그레이엄의 애제자인 워런 버핏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고요 ROE, 자기 자본 수익률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죠? ROC라고 되어 있죠? 이게 퉁 털어서 ROA, ROE 이런 걸 다 합쳐서 Return on Capital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익 수익률을 Earning Yield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 지표만 가지고 물론 이게 메커니즘이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지만이 수입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지표만 가지고 20년간 836배의 수익을 올린 조엘 그린 블라트라는 사람이 퀀트 투자의 시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거의 2000년대 존으로 해서 활동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초록창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빨리 넘어와 보겠습니다 자 워런 버핏이 다크가 뭐라고 했죠? 6가지 6대 원칙이 있는데 이걸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좀 다소 철학적인 부분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철학적인 말들은 스킵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6대 투자 원칙 중에서 첫 번째는요 투자 시점을 기다려서 가격이 낮을 때 매수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누구든 투자 시점을 기다려서 가격이 낮을 때 매수하고 싶지 않은 분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투자 시점이 언제냐는 것을 우리 개인들은 잘 모른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철학적인 것은 스킵하고 넘어갈게요 단기 매매를 많이 하지 않고 소수의 종목에 장기 투자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좀 새겨드려야 될 부분이 많이 있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좀 많이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종목 백화점 여러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워런 버핏의 이 말들을 여러분 꼭 한번 마음에 담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다소 철학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주당순이익 여기 영어로 나오죠 EPS라고 부릅니다 Earning Per Share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영어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외워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10년 전 15년 전부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는 게 좀 더 쉽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도 퀀트 투자가가 되시라고 제가 계속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는 게 나오고 있죠 아까 뭐라고 했죠 Return on Capital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뭐라고 했죠 자기 자본 이익률이기 때문에 ROE Return on Equity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한번 초록창에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뭐라고 했죠 주당순이익보다는 자기 자본 이익률 ROE 15% 이상인 종목을 투자적도로 잡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우리 퀀트 투자가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ROE가 15% 이상인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그냥 우리가 스킵하고 넘어가고요 자 요게는 MTS라고 해서 모바일 트레이닝 시스템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주식 사고 팔고 또 주식을 보고 있잖아요 현재 창을 제가 지금 캡처해서 놔둔 겁니다 이건 좀 오래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과 좀 많이 다릅니다 네이버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네이버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 네이버의 현재 창을 보면 자 요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 대금이 있고 기준가가 있고 공매도 있고 여러 가지가 표현이 많이 되어 있죠 자 요 다음 걸 보면요 여러분들 제가 워런 버핏이 이야기하는 ROE가 요게 나오고 있죠 ROE가 네이버가 2021년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가 나오죠? 무려 106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워런 버핏은 아까 뭐라고 했죠? 15 이상인 기업을 주목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요게 ROE 말고 또 워런 버핏이 뭐라고 했죠? EPS라고 했는데 EPS는 안 나오는데요 요 위에 나오고 있죠 요 위에 EPS가 원으로 되어 있어갖고 10만 400원 되어 있죠 자 이 모든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벤자민 그레이엄이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과 PR에 대한 메커니점도 우리가 좀 이해를 깊이 한번 해보고요 PBR도 한번 해보고요 자 그리고 ROE나 ROE 요게 나와 있는 영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주식아재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함께 나눠보는 그리고 또 제가 설명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노란톡을 지금 이 노란톡 QR이 나오고 있죠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제 강의 듣다가도 잘 모르시는 거 있다 라고 하시면 이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저랑 함께 소통하면서 이 내용에 대한 답장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란톡 QR로 꼭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보다는 여러분들 종목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중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 좀 주목해야 될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거거든요 아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퀀트 투자 퀀트 투자는 오로지 숫자에만 기반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제가 이 퀀트 투자 기반으로 해서 오늘 출연 종목 바로 이 종목입니다 3강 M&T고요 오늘 제가 이 방송을 찍는 녹화하는 날짜가 6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화요일 장중인데요 지금은 얼마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방송 볼 때 얼마 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어저께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이 방송을 찍기 위해서는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저께 기준으로 3강 M&T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월요일 6월 27일 월요일 기점으로 했을 때 3강 M&T입니다 시간이 흘른 후에는 이게 분명히 나오겠죠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빨리 나가보면 최근 결산연도의 PER이 마이너스 8.58입니다 아 그러면은 너무 떨어져 갖고 마이너스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적자를 본 회사다 라고 이제 아시면 되는데요 이 PER은 당기순이익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게 중요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봤을 때에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시됩니다 PER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겁니다 보통 때라 그러면 PER이 마이너스 종목은 찾아보지는 않아야 되지만 이게 왜 이런지 이유를 알고 메커니즘을 알았을 때는 이 종목이 오히려 굉장히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PBR 나오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퀀트 투자가들은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PBR이 4.14에서 3.72까지 떨어졌습니다 PBR은 R이라고 제가 말했었죠 레이셔스의 약자라고 했습니다 R은요 그럼 레이셔스는 비율이기 때문에 비율은 무조건 낮으면 좋습니다 PER도 낮으면 좋고 PBR도 낮으면 좋고요 PSR도 낮으면 좋습니다 근데 다 낮아지는데 PER만 문제가 되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궁금증을 제가 조금 이따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ER은 단기순이익과 연관되어 있다 라는 부분을 꼭 머리에 기억하시면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린 부분을 말씀드리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회사의 계열을 보면 어떤 회사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웰가에서 아주 유명한 피트린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종목을 내가 샀는데 그 종목에 대해서 5분 동안 제가 설명을 못하면 그 종목을 사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 종목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웰가의 전설 피트린치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처럼 이렇게 이 종목에 대해서 5분 이상은 설명이 가능해야지만이 이 종목을 투자하실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회사의 계열은 풍력 그리고 조선 플랜트 특히 해양 플랜트 쪽입니다 그리고 특수선 이런 종목들을 생산해 내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 후육관관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후육관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파란 창 초록창이라고 하죠 초록창에 꼭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출 비중은 플랜트 부분이 가장 해양 플랜트 부분이 가장 높고요 수주 베이스이기 때문에 단일 판매 공급 계약에 공시해 보면 확인이 가능하죠 이런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요게 삼강 M&T가 하는 사업 영역군입니다 자 그림에 보니까 바닷가죠 바닷가에 큰 해바라기 같은 풍차 같은 게 돌고 있죠 자 이 풍차가 돌면서 엄청난 바람이 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바람을 불어서 터빈을 일으켜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해양 플랜트 구조물을 생산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림으로 보니까 좀 쉽죠 요 삼강 M&T가 하는 사업군은 어디냐면은 바다에 푹 빠져있는 철물 구조물 있죠 자 요게 재킷이라고 부릅니다 재킷 꼭 기억해 두세요 이 아래 부분 이게 후육 관광 방식으로 생산 제작을 하는데 이 기술이 쉽게 보여도요 정말 어려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기술을 가진 삼강 M&T가 이걸 할 수가 있고요 요게 모노파일이라고 있죠 자 옆에 사진을 보니까 바다 물 속에 들어가는 철물 구조물하고 바다 땅 속에 들어가는 거 그걸 뭐라고 하죠 핀파일이라고 부릅니다 핀파일 그래서 이 두 종목을 삼강 M&T가 후육 관광 방식으로 철물 구조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요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거 같고요 블레이드라고 해서 돌아가는 해바라기 같은 거 있죠 이거는 생산하진 않습니다 자 다음 넘어와 보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삼강 M&T 1999년 7월부터 밀양에서부터 후육 관광이라는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2017년도에는 함정 분야에서 방산업체를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양 경비정을 먼저 수주를 받아서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무려 군함을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는데 무려 지금 과거에 수주를 받았던 것들이 10척이나 되었고요 최근에 군함을 지금 또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음 넘어와 볼게요 자 이 기업은 제조업 기반이다 보니까 매출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0년치 매출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자 우리가 쭉 보면 눈으로 한번 훑고 보세요 2013년도에는 1,462억을 했죠 자 그리고 2014년도에 보니까 1,716억을 했습니다 자 눈으로 한번 쭉 내려가 보시면서 꾸준히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죠 쭉 증가하고 2019년도부터 2019년도라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이야기잖아요 이때부터 한번 쭉 보면 3,845억을 했고 2020년도에는 4,272억 크게 늘었죠 자 그리고 2021년 작년입니다 그렇죠 5,030억 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3년 이내에는 급격하게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지금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1,710억 정도 나왔습니다 오늘 기점 시점으로 봤을 때 그리고 2분기 실적은 조금 있다가 8월 15일 전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2분기 실적은 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분기 영업이익을 아까 제가 3년치를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2020년 19년도에는 마이너스가 났는데 2020년도부터는 290억 그 다음 2021년도는 264억 나쁘지 않죠 자 2022년 1분기만 하더라도 171억을 해서 1분기 1분기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죠 무려 작년에 65%를 이번 1분기 했습니다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게 더 이상할 정도로 회사의 영업이익이 크게 나왔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꼭 여러분들이 잊지 말라고 했던 PER은 영업이익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보여드리는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순이익 기반이기 때문에 PER이 낮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겠죠 PER 기준으로 하는 순이익이 중요한 거냐 뒷장으로 넘어가 보면 영업이익이 중요하냐 순이익이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영업이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식아재 계속 방송을 보시니까 또 한 가지 담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안 나는 기업을 꼭 선택하시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분기 순이익을 보니까 2020년에는 123억의 흑자를 냈죠 자 그런데 2021년에 보니까 4분기에 큰 폭에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얼마 났죠? 무려 4분기만 보면 마이너스 994억 원을 냈죠 자 그래서 토탈 합계를 딱 내보니까 2021년에는 전체적으로 적자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PER이 마이너스 난 부분이 이것 때문에인데 3기만 들여다보면 최근 상강의 멘티가 SK에코플랜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 번 더 SK에코플랜트라는 SK 계열사 큰 그룹사에 인수 합병된 게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연도 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강의 멘티는 SK 계열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SK에코플랜트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상장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 연도에 가장 큰 이슈였는 LG에너지솔루션이었죠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이 코스피에 상장되면서 어마어마한 시총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밸루에이션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SK에코플랜트가 그런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에는 삼강 M&T가 여러분들 꼭 집중해서 보시면 내년에는 상당히 좋은 밸루에이션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미스 포인트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2022년 2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올 거라고 보고요 시장의 예상치 컨센서스라고 하고 있죠 이 컨센서스보다도 훨씬 더 잘 나올 것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삼강 M&T의 주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 종목을 주목해 보시고요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한번 조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2021년 기준으로 수주 잔액이 수주 잔액이라는 건 아까 이 삼강 M&T의 매출액은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5천억 정도 했습니다 2021년에요 근데 수주 잔액은 얼마죠? 1조 3천억 원입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2022년이죠 올해 목표는 얼마죠? 1조 5천억 원입니다 5천억밖에 안 되는 매출액은 이미 몇 년치를 먹어놨기 때문에 2024년, 2025년까지 매출 기반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성장성이 돋보인 회사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어필하고 싶고요 자 세 번째는 최근 해군이 발주한 3,500톤급 고유암 울트나 배치를 한 척을 수주했습니다 이게 작년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납품을 했고요 자 그래서 방산업체로 시정받았기 때문에 안정성도 한층 더 강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상장될 SK에코플랜트의 인수합병 되었고요 최근에 송무석 외에 친인척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을 SK에코플랜트가 500억 원에 다 매수를 했고요 인수합병 했고 최대 지분입니다 이게 31%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항우 이번에 보면 항우 주가가 오르면 재무적 투자자들, FI들이 많이 참가가 돼 있는데 사모펀드로 전환사체로 주식이 변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8월에 고성 해양특구 양총용정지구에 벌써 5천억을 투자를 해서 앞으로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생산 공장을 건립을 했는데 이게 2022년, 2023년에 완공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꼭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만 아까 해상풍력 1단계 수주 집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이게 대만의 기술력이 부족해서 상각인멘트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 단계에 있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상강의 멘티 지금 제가 생각하는 콘드 투자가 생각하는 점수는 92점 정도 나왔고요 투자 적극적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6월 27일 기준으로 했을 때 2만 100원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생각하는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예상투자기간, 손절가는 여러분들 노란톡 입장해 주시고 이 QR코드 나오고 있죠? 이쪽으로 입장해 주시면 제가 더 많은 정보 상강의 멘티에 대한 예상가, 예상투자기간, 손절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방송 때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니엘 유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